미국에서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내에서 50세 이하의 젊은 층 대장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급증 원인이 분명치 않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1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조사에 응한 켄터키주 루이스빌에 거주하는 대장암 환자 5명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20대가 2명, 30대 1명, 40대 초반이 2명으로 젊은 층 환자들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암협회에 따르면 55세 이하의 대장암 환자 비율은 1995년 11%였으나 2019년에는 20%로 24년 만에 근 2배로 급등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에는 50세 이하 젊은 층의 대장암 환자 3,750명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미국 암협회는 밝혔습니다. 50세 이하 대장암 환자들의 15%는 유전적으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혈변이나 설사 등 린치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25%는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들 40%를 제외하고 더 많은 60%는 위험인자가 발견되지 않아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이 급증하는 주 원인을 명확하게 집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젊은 층의 대장암 환자들은 주로 하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혈변, 갑작스런 체중 극감 등의 증세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젊은 층 환자들은 의료진이 치질로 오인하는 바람에 대장암이 악화된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모든 암들에 대한 치료법이 발전되면서 사망률은 낮추고 있으나 50세 이하 젊은 층의 암 환자 발생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경고했습니다. 젊은 층의 암 발병과 사망은 미국인들의 전체 기대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들의 기대수명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78.8세까지 올라갔다가 팬데믹으로 사망자들이 급증하는 바람에 2021년 76.4세로 급락했습니다.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인들의 기대수명은 현재 77.5세로 회복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